음악 안녕하세요. 재테크피타임 ESP2P 신미정입니다. 세상에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재테크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어떤 재테크를 하고 계신가요? 소액으로 투자하기도 어렵지 않고 그리고 중수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P2P 투자가 요즘 바쁜 직장인들 사이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재테크피타임 ESP2P가 여러분들께 P2P 투자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8시 30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P2P 투자 쉽게 시작해보도록 하시죠. 자세한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릴게요. ESP2P 방송 참여 안내 방송을 보시면서 P2P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 인터넷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해주세요. 와우스타 홈페이지 P2P 금융몰 클릭 여러 회사 상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P2P 금융몰 하단 자유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 또는 카카오톡에서 와우스타 P2P 검색 후 친구 추가 궁금한 것을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투자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세요. 재테크 해피타임 ESP2P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P2P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 모아 모아 상담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궁금증을 빠르게 해결해줄 금융 전문가 역시 자리에 모셨습니다. 포켓펀딩 김영빈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우스타 P2P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번 주에도 상담 시간으로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영빈 대표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습니다. 네 요즘 재테크와 P2P 시장에 정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궁금증도 참 많은데 저희가 문자와 홈페이지에 접수된 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질문 이 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케이스트라 님께서 P2P 상품이 다양하던데 점점점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가장 안전한 상품은 뭔가요? 혹시 부동산 담보 P2P 투자가 신용 상품보다 더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부동산 P2P 상품 관심 많으신 분들 많은데 과연 이 신용 상품과 단순 비교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변에 좀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상품마다 이제 개별성이 있을 겁니다. 신용의 경우도 좀 좋은 상품이 있고 부동산도 또 나쁜 상품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용대출의 경우에 개인 회사이나 파산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보다는 빌린 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우리나라의 이런 채권축심 관련 규정들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부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고 부실이 발생했을 때 회수율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부동산 등기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법적인 보호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이 그래도 신용보다는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동산 그리고 신용담보 상품 그 밖에도 동산담보 상품도 있잖아요. 각각 장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투자자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잘 선택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질문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질문 만나볼게요. 네 끝자리 4007님께서 이런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P2P 투자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품 정보라든지 투자 방법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어요. 일단 잘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P2P와 함께 하시면 차근차근 P2P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 한 180개에서 200개 정도 되는 P2P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일일이 업체들을 찾아서 상품을 검색하시는 게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경제TV에서 운영하는 와우스타 P2P 금융몰 같은 경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한국경제TV에서 선별한 업체들을 입점시키고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춘 업체들이 입점해 있고 또 한 곳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업체들의 상품을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실 수 있다고 보고요.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업체별로 조금씩 상의한 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각 업체에 전화라든가 이렇게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P2P 업체부터 선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200개가 넘는 정말 많은 업체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업체가 좀 꼼꼼하고 안전하게 내 투자금을 좀 보장해 줄 수 있을지 잘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P2P 금융몰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 함께 만나볼게요. 네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 질문을 만나볼까요? 리빙 소식님께서 부동산 담보 상품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어요. 부동산 담보 상품에 관심이 많으신데 혹시 1억 정도 투자하려면 천만 원씩 플랫폼 10곳을 다 검토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어요. 역시나 부동산 담보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 여유자금이 1억 원 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플랫폼 업체 10곳을 다 검토해야 되나? 아무래도 개인 투자 한도에 대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어떨까요?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P2P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개인별 업체에 대한 투자 한도 기준 때문인데요. 이런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일부 분산 투자를 하시게 되고 어느 정도 안전 장치가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업체의 투자 금액을 늘리시기 위해서는 소득적격 투자자 제도라든가 전문 투자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맞춰서 이제 혹시 등급 상향이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이제 4천만 원 또는 이제 무한대까지도 투자가 가능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물론 P2P 투자를 난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분처럼 이제 막 P2P 투자에 진입을 하시려는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과연 이 투자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업체별로 규정이 되는 건지 상품별로 규정이 되는 건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아 예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 그 한 업체별 업체별 한도는 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한 상품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적격 투자자가 되실 경우에는 상품에 대해서는 천만 원 업체에 대해서는 4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이제 개인의 경우에도 전문 투자자가 되실 경우에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한도 없이 별도의 한도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좀 투자 한도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요. 1억 원 상당히 여유 자금이 많으신 편인데 꼼꼼하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샵 833판 문자로 들어온 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끝자리 1199님께서 일반인도 다가구 주택을 담보로 P2P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어요. 자 이분은 투자자라기보다 좀 대출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담보 내용도 좀 궁금하신 것 같고요. 자 어떤가요? 네 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가구 주택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담보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좀 실무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 구분 등기가 돼서 이제 분할에서 매각이 가능한 부동산의 경우보다 통상적으로 다가구의 경우에 담보평가 기법에 의해서 조금 더 담보 가치가 낮게 나오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동일한 LTV를 적용한다고 해도 대출 가능 금액이 조금 더 적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임대용 건물이기 때문에 소액 임차 보증금의 제도에서 이제 규정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타이트하게 봉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다만 이제 그 건축을 진행 중이시라고 한다면 건축 중인 건물에는 임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최우선 임차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건축 중이신 건물에 대해서는 중공식까지는 건축 자금으로는 대출이 가능하시다. 이제 그렇게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가구 주택으로 원칙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 참고하셔서 대출 받으실 때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역시 오늘 어떻게 또 부동산 전문 상담해 주시는 분이 나오시는 걸 알고 부동산 관련한 질문이 참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 방법은 점점점 토트피스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P2P도 분산 투자하라고 하던데 분산 투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단도 지기적으로 물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강조하고 강조하는 분산 투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분산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 좋은 업체에 투자를 하셔도 아무리 좋은 상품도 경우에 따라서는 연체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부실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분산 투자가 필요하시는데 이때 업체에 대해서도 또 분산이 필요하시고 한 업체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또 분산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1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이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 자산을 10등분 정도 하셔서 10% 정도씩 본인이 선별한 업체 쪽에 투자하시고 또 그 업체별 한도에 대해서도 일부 분산을 하셔서 여러 개 상품에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한두 가지 상품에서 문제가 일부 생긴다고 해도 크게 낭패를 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분산 투자라고 해서 그냥 많은 업체에 무조건 뿌린다고 답은 아닌 것 같고요. 분산 투자 대상을 선별하시는 데는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주변에도 그러면 무조건 다양한 업체에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상품, 동산 담보 상품, 신용 담보 상품 이렇게 굳이 세 가지 부류의 P2P 상품으로 나눠서 투자해야 하냐 이런 질문도 제 지인께서 하시던데 그건 좀 일리가 있는 얘기일까요? 글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이제 투자자의 어떤 판단의 몫인 것 같은데요. 신용, 동산, 부동산에 대한 분산 투자도 일부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상품별로 장당점이 있을 텐데요.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상품을 고르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자분들마다 또 성향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본인의 구매에 맞는,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끝자리 3405님께서 이런 질문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부동산담보 P2P 상품에 투자를 할 때 등기부등분 점검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분은 무엇을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역시나 또 부동산담보 P2P에 관련한 질문인데 등기부등분 꼭 봐야 하는 거죠? 아, 보셔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죠. 네, 부동산 등기부등분, 등기상정부증명서라고 하는데요. 이제 투자 전 단계와 투자 후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등기부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에 부동산 관련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 투자하시기 전에 등기부를 보시고 업체에서 공시하는 선순위 대출이라든가 이런 권리 관계가 있을 텐데요. 이 업체가 정확하게 공시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사전적으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등기부는 또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대출을 실행할 때는 저희가 잡을 근저당권이나 이런 권리는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는데요. 사후적으로 저희 대출이 실행되면서 거의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해서 근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권리를 확보해서 등기부상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약속했던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등기사항을 정말 실천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사후에 한 번 정도 더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상품 가운데 또 PF 상품 선호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승률이 높으니까요. 그만큼 리스크도 높으니까 더 서류를 꼼꼼하게 챙길 게 많다라고 지난번에 강의에서 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밖의 PF 상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서류를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PF라고 한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결국 완성이 되느냐 준공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혹시 공사를 하시는 업체들과의 분쟁이 생기게 된다면 공사가 지연된다더나 아니면 나중에 환가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공권 포기각서라든가 유치권 포기각서 이런 부분들을 진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서류들이 좀 적절하게 갖추어졌는지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P2P 상품에 관심 많으신 시청자분들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질문 함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저희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가운데 행복트렌드님께서 이런 질문 보내주셨어요. 부동산 NPL P2P 상품은 주로 후순위가 많은 것 같은데 후순위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나중에 투자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후순위 근저당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함께 올려주셨는데 일단 후순위가 위험한 건지 투자금을 진짜 못 받을 수도 있는 건지 후순위 근저당은 또 뭔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올려주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질문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좀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NPL 상품들의 경우에 대부분 후순위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히려 NPL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상품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순위가 선순위 대비해서는 좀 리스크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순위 상품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제 권리 분석이라든가 이제 낙찰가 분석이라든가 배당이 얼마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거고요. 후순위 근저당은 이제 1순위를 제외한 그 이후에 잡는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이죠. 그런 부분을 다 이제 통틀어서 후순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순위 근저당에 대한 간략한 설명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무조건 선순위라고 안전하다. 후순위는 위험하다. 이렇게 구분지어서는 안 된다는 점 맞나요? 아 예 뭐 맞는 말씀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순위가 더 아무래도 안전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 상품의 경우에는 더 수익률이 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후순위라고 해도 정확하게 상품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선순위 못지않게 또 안전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후순위가 리스크가 좀 높은 만큼 수익률이 높다는 메리트가 있죠. 하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점은 높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함께 살펴볼게요. 네 문자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3626님께서 동산담보 상품에 관심이 많으시대요. 담보물을 업체에서 직접 보관하시나요? 그리고 투자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것도 실질적으로 궁금한 분들 많으시거든요. 종산 진짜로 저기서 좀 관리를 하는 거야? 궁금하실 텐데 어떤가요? 동산담보대출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만기가 좀 짧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는 상품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담보가 일부 확보가 되고요. 그런데 또 최근에 공교롭게도 사고가 크게 터졌던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금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담보물을 업체에서 직접 보관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 경우가 있었고요. 원칙적으로는 업체에서 보관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체가 소유한 창고라든가 그런 보관 장소에 보안이 확실히 되는 장소에서 보관을 하는 게 맞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장비라든가 자동차 이렇게 사용을 계속해야 되는 동산들도 있는데요. 그렇겠네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또 동산의 경우도 등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당권을 설정하고선 사용은 계속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칙적으로는 업체에서 동산을 직접 관리하는 게 맞다라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안전 문제도 있고 투자자분들 불안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안전하고 믿을 만한 P2P 업체를 고르는 안목 키워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또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이건 지난 질문이었죠. NPL에 대한 질문이었고 P2P 검증 방법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 함께 살펴보죠. P2P 상품 검증 방법이 궁금합니다. 종류가 많던데 상품별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또 안전한 회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정말 원칙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P2P 상품 도대체 어떻게 검증하는 게 좋은가요? 요즘 P2P 관련해서 사고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답을 드리기 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담보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선 담보 가치와 상환재원이 적절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인기가 있는 P2P 건축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사업성이라든가 입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전한 회사를 고르는 방법이 사실 저도 어떻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P2P 많은 회사들 중에서 P2P 금융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들이 있고요. 이런 업체들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회원 가입 당시에 한 번 정도 점검을 받은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운영상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 회사들을 가입을 시켜주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와우스타 P2P 금융몰에 입점한 업체들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 또 선별이 된 업체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200개가 넘는 다양한 업체들 가운데 어떤 업체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참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하실 텐데 꼼꼼한 안목 높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본인도 학습을 다양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화면으로 다음 질문 함께 살펴볼게요. 문자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끝자리 0488님께서 P2P는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던데요. 10만 원 정도 소액 투자를 했을 때 이수익금에도 세금을 내나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저희가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좀 세금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 저도 좀 하는 편인데. 맞습니다. P2P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금융소득보다 좀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요. 이거는 금액이 적다고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분이 투자자분이 말씀하신 게 10만 원을 투자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년을 운영하셔서 한 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면 이 중에 이제 27.5%가 세금이기 때문에 2,750원이 소득세로 납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똑같이 세금은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세후를 고려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땐 이제 P2P의 수익률은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켓번딩 김영민 대표님과 함께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P2P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 뭐와 뭐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막 P2P 투자에 뛰어들고 싶다. P2P 투자가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투자가 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려드리면 더 쉽게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서 포켓펀딩에서 진행했던 상품을 예로 드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한 가지 상품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뭐 P2P에 처음으로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익률이 낮고 이런 상품들이 더 적합하실 걸로 보고요. 오늘 소개 드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P2P 쪽에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상품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상품일까요? 네 강릉 오주콘에 있는 전원주택 건축자금 펀딩인데요. 모집 금액은 5천만 원이었고 운용기간 5개월에 수익률은 세전으로 연 18%였습니다. 네 건축자금 펀딩 PF 상품이네요. 네 맞습니다. 수익률이 세전 18%라는 걸 보니까 역시 PF 상품인 만큼 수익률도 꽤 높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상품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 상품의 포인트는 우선 이제 저희가 총 모집 금액은 2억 원이었는데요. 3회에 걸쳐서 나눠서 펀딩을 했었고요. 그렇군요. 이제 기성률에 따라서 분할 모집을 했던 상품입니다. 근데 LTV를 보시게 되면 54%로 중공우 가치 기준인데요. 크게 높지가 않고요. 제가 항상 LTV를 말씀드릴 때 세트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낙찰가율인데요. 맞습니다. 강릉 지역이 올림픽의 어떤 효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평균 낙찰가율이 110%가 넘고 6개월 평균으로는 120%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이 상품 취급하는 거 보고 이제 저희 쪽 투자자분들이 제가 하도 이제 대도시 위주의 상품을 하라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웬일로 이렇게 강원도 쪽 상품을 하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자신 있게 취급했던 상품이었고요. 건축주분을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의 사업 계획이 굉장히 현실적이었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진행하셔서 매각하고자 하시는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상한 방식, 상한 재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명확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 있게 취급을 했던 상품이고요. 저희가 이제 뭐 8개월에서 5개월 정도 만기로 취급을 했습니다만 7월 초 정도 되면 아마 무난하게 상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군요. 항상 LTV를 좀 살펴봐라. 귀에 모시박히도록 들었는데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LTV가 54% 그리고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릉 오죽한이라는 지역 자체가 꽤 최근에 메리트가 있는 입지 여건이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밖의 안전장치라든지 투자 포인트 함께 살펴받을 만한 게 더 있을까요? 네, 안전장치라면 저희가 당연히 담보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건축자금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하도구 업체들의 유치권 포기각서라든가 시행권 포기각서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됐었고요. 상한 재원으로 저희가 검토했을 때 전세를 통해서 상환을 하실 예정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장 조사를 했을 때 굉장히 전세가 잘 나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2억을 펀딩해드렸는데 단독주택 두 채를 지으시는 거였는데요. 한 동만 전세가 나가도 2억 원 수준 저희 담보대출만큼은 상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안전해 보이기도 하고 업체 입장에서 총 모집 금액을 한꺼번에 모집하는 게 아니라 굳이 1차, 2차, 3차 펀딩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건축자금의 경우에 처음부터 담보가 완성되지 않죠. 공사가 진행될 감에 따라서 담보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설정한 한도를 다 내어드리게 되면 현재 상태의 담보보다는 조금 더 대출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만에 하나 대출을 받으신 분께서 좀 다른 마음을 먹으셔서 그 돈을 유용하시게 되면 이제 건축자금의 가장 큰 리스크가 중공이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적절하게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또 중공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로 저희가 이제 끊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PF 상품 확실히 매력적인 상품이면 분명합니다만 역시 여러 가지 좀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도, 대출자분들도 여러 가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궁금증 그리고 PF 상품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포켓펀딩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트카피타임 ESP2P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